여름엔 뭐겠어요? 공포 게임이죠? 근데 원래 저는 무서운 걸 되게 잘 보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오빠! 하빵!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임 The Designers Course? Start New Game! 아 게임을 누가 무서워합니까? 오빠! 저는 무서운 걸 되게 잘 보고 잠깐만요. 네 이렇게 무슨 교도소인가 봐요? 뭐 이런 걸 이런 걸로 만들어놨냐? 아이고 깜짝이야. 이걸 왜 갖고 오는겨? 아 여기 문 막아둬. 들어오지 말어! 뭐야 뭐야 뭐야. 아 뭐 별거 없네.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키? 키 찾으래. 키 어딨어요? 어어 그래 그래. 야 문 활짝 열어. 뭐 이렇게 불을 끄고 생기냐. 아 이거 비트는 거야 이게. 이 영어로 돼 있는 게 더 무서워. 문 열었습니다. 아이 뭐 없네요. 야 왜 영어로 돼 있어? 글로벌 판다. 어 이거. 어. 플리즈. 이게 더 무서워요 지금. 서랍에 키 있대. 여기 뭐 있어? 설마 또? 영어? 어? 3142616893. 빵나서 이것 좀 이따가 여기다가 올려줘요, 알겠죠? 어?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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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무서운 걸 되게 잘 보고. 314216. 뭐 뭐라고? 893. 893. 됐다. 키보드 템 누르면 메모 잠기네. 어? 어떻게 알았지? 314216893. 오케이. 314216893. 왔다. 314216893. 핫빵. 어? 잠깐만요. 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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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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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잠깐만. 하아. 아, 뭐 별거 없네. 어? 잠깐만요. 어휴, 어? 키다. 짤랑. 이제, 이제 나, 나 그거 잠깐만 잠깐만. 얘 어떻게 써? 얘를 어떻게 집는데? 아, 아까 무슨 상자에 하는 거래. 오! 상자가 아까 어디 있었지? 상자, 상자. 아, 얘 열려있대.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. 어? 어? 오케이. 어, 그러니까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? 잠깐만요. 아, 여긴가 보다. 어디 갔어? 키. 와, 진짜 어둡다 이거. 아, 이거 내 얼굴 나오는 화면에. 저는 무서운 걸 되게 잘 보고. 다시 갈게요. 아, 이거 내 얼굴 알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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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야, 키, 키, 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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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야, 야. 도와. 도와줘 말라고. 으악! 하하하하하. 하하하. 핫방. 어, 야, 야, 야. 문 열어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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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, 여기, 여기. 앉아, 앉아. 어, 이러면 되잖아. 나 안 물 거 아니야. 하하하하. 이럴 때 행복한 노래는 들어와야 돼요. 굿모닝 베이비. 굿모닝 너와 아침을 함께 여는 넌 매일 매일 상상해 잠이 덜 깨 아! 나 진짜 볼 때마다 짠 나네? 야 너 일로 나와봐! 야 형 얼굴 보고 얘기하자!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! 싸인 거 있으면 풀어! 야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숨으면서 컨트롤 룸으로 가야 된다고?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컨트롤 룸...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데요? 아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던지면 되겠다 쟈한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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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별아! 나 왔다 나 왔다 너 나 보이냐? 나 왔다 왔다... 미안합니다... 좀비님... 치마 μέ장을 잘 이용해 보시면 유용합니다 오케이. 그니까 걔가 나온 방으로 가면 되는 거죠? 준비가 나온 방에 가서 레버를 가지고 컨트롤으로 가야 되는 거야? 지금 큰 것만 보여요. 봅니다. 근데 이제 굉장히 비율이 좋습니다. 모델 해볼 생각이 혹시 없는지. 나 급해 내려가봐. 내려가봐. 아하 참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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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? 어? 아주 그냥 걸리기만 해?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뭐야? 끝이 아니야? 아 또 편지야 또 편지. 아 내가 알베트인가 봐. 더 키 이스 히얼. 오케이 이거만 들으면 됐지 뭐. 잠깐만 이 키를 그래서 어따가 꽂아요? 아까 거기? 아까 거기? 아까 그 문 그 문 그치? 여기 열어줘. 비밀번호 있는 문을 찾아야 돼요? 문 열어줘. 계단 위에 올라가면 문 있대. 오케이. 또 뭐 있어? 씨오? 이제는 겁다 왜 없다고. 또 있어. A1? 아악! 별일 없었어요. 형 어따 껴? 여기 어따 껴? 남은 종이가. 어 여기 문이 있었어? 아니 진짜 미치겠네 진짜. 닫아봐 닫아봐. 빨리 닫아. 빨리 닫아. 아니 쟤 왜 순찰 보냐? 몰라 나는. 어? 드레이크 란 없다. 빙빙빙. 1902! 1902! 9. 0. 2. 오. 오.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. 아 이제 그만하자. 내일 하자 내일. 나 지금 너무 심장에 박동이 와요. 잠깐만요. 이제 그만하자.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나가냐? 이거 저장 안 돼요? 침대 아래? 아 나 집 간다니까? 있잖아요. 아 여기 비밀.. 어 그렇네. 비밀동류 있네. 아 나 집 간다. 어? 근데 그만해. 그만하겠다니까? 단판 짓자.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쫄궂을 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?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자꾸 이렇게.. 네 오늘 해봤는데.. 너무 고맙고요. 핫빵. 오늘은 이렇게 무서운 게임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무섭죠? 어 다음에 또 이 게임을 이어서 해볼 건데요. 그때는 좀 더 담력을 가지고 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가지고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. 엄마랑 같이 자던가. 이거 가지고 누가 엄마랑 자요. 안녕. 너무 무서워요. 빵빵.. 감사합니다.